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MC 최슬기입니다. 역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올림픽 축구 첫 경기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어제는 대승을 거두면서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역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뒀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굵게 바꿔보시죠. 일단 오늘 시장 상황 잠시 간략하게 짚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양대시장 움직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계좌 굵게 만들어줄 오늘의 주식 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첫 번째 힌트는 코로나19 집콕 모드로 주택 리모델링 수요 증가.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나갑니다. 주방 레인지후드 시장 점유율 1위. 이 두 가지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인가? 뭔가 그런 정도의 힌트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게 어떤 종목인지 또 매수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알려드릴 텐데요. 그럼 노란톡은 대체 어떻게 들어오느냐.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 검색해 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셔도 역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나는 이런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노란톡과 문자를 통해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고민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미리 미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저희 방송 훨씬 더 알차지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는데요.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역시나 백사부 모셨습니다. 백종국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부님은 또 주말에도 안 쉬고 열심히 준비하셨나 봐요. 자, 주말마다 계속 안 쉬시는 거예요? 네, 주말에 조금 준비할 게 좀 많아가지고 주말에도 좋은 종목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주말에도 이렇게 또 알차게 준비하는 우리 백사부. 주말에도 안 쉬고 준비를 해 오셨으니까 또 얼마나 좋은 종목이겠습니까? 오늘의 주식 비기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백사부와 함께 다시 돌아올 거고요. 일단 저희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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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지고 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C님께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방기기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혹시 사진 보고 이거 어떤 제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게 사진이 하얀 배경에 하얀 거라서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저 후드 저거인 거죠? 저게 이제 저희가 요리하고 이럴 때 냄새 다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를 굉장히 많이 모른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관심이 없어도요. 이 정도는 알죠. 네, 맞습니다. 이 업체가 만들고 있는 게 바로 레인지 후드입니다. 주방에서 쓰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스레인지를 통해 요리를 할 때 냄새나 연기 같은 게 많이 나는데요. 그것을 흡입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전문 업체라고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바로 점유율 같은데요. MC님 혹시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는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을까요? 제가 정말 안 봤어야 되는데 밑에 지금 자막이 지나가는 걸 봐버렸습니다. 50%가 넘는다라는 걸 봤는데. 그러면 이미 굉장히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압도적인 지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레인지후드 시장 점유율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인 업체인데요. 거기다가 2위 업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유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미 지금도 56%를 차지하고 있지만 충분히 더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MC님께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MC님 혹시 집에 레인지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신가요? 없는 집도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사실 주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엔 있는가라고 봤더니 있더라고요. 거의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집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레인지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아마 주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집에 설치가 되어 있는 만큼 거의 필수적으로 요즘은 설치되어 있는 게 바로 레인지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레인지후드를 빌트인이 되는 주방기기로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빌트인이란 집에 벽 같은 곳에 아예 설치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 같은 것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레인지후드는 설치가 되어 있는 주방기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레인지후드를 입주 마감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파트 증가율과 매우 연관이 높을 것 같은데요. MC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설주들의 실적 그리고 주가 수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작년부터 이어진 실적입니다. 굉장히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또 건설주들은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선건데 대선도 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그 실적 상승세는 올해에도 분명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2023년까지 매출과 이익 부분에서 충분한 성장을 가져갈 것이 바로 건설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제의가 되고 있고요. 주가도 크게 오른 것이 이해가 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건설 자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설주들이 좋아질수록 이 업체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은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 기업의 성장성 자체가 좀 열려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상황도 좋지만 미래에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같은 경우에 건설업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2019년의 주가 수준을 한번 보자면 건설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한 하락을 겪을 정도로 건설업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분명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증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상승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매출이 어떻게 늘은 거죠?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좀 연결이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건설업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당연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9년 당시에도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입주 물량이 줄었던 2019년에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아파트가 건설될 때 초기에 들어가는 물량도 분명히 있지만 리모델링할 때도 분명히 주방기기 같은 경우에 변경이 있기 때문에 불틴으로 들어가는 이 제품, 레인지 후드 같은 경우에 충분히 리모델링에 대한 수혜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장에서 현재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주 물량이 늘어날수록 어쩔 수 없이 성장하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회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가진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건설 경기, 건설 경기를 최근에 얘기할 때 리스크 부분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 부분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원자재들이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 상승세 보인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어서 들으면서도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 원재료인 목재라든지 아니면 철 같은 경우에 가격이 굉장히 급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건 상당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도 레인지후드 같은 경우에 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 가격,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그러한 리스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원가, 철판 가격은 현재 4%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철판 가격, 급한 상승에 비한다면 4%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 회사는 철판 가격이 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제품 가격을 3%를 상승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쇄를 시켰네요. 네, 맞습니다. 원가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부분을 제품 가격 상승으로 상쇄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철판 가격이 10%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제품 가격을 10%로 그냥 올려버리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MC님이 느끼시기에는 이 회사는 그냥 제품 가격을 그렇게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안 드시네요. 그런데 아까 지금 원래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2위 업체까지 사라져버렸으니까 이 업체 시장 점유율은 더 올라갈 거라서 솔직히 제가 업체 입장이면 가격 좀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절반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매우 큰, 거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서도 이 업체가 정하는 수준에 따라서 가격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자재 가격 랠리로 인한 리스크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안정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가가 높아지게 된다면 제품 가격을 올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메리트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매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안정성까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회사의 레인지 후드 제품을 상당히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호하는 이유는 제품의 질이 당연히 가장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출 성당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마진이랑 매출 같은 부분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충분히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건설업의 호환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이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가진 회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처음에 말씀드린 주방 기기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성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그러니까 건설업이라든지 리모델링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도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이미 평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수출을 통해서 멀티풀 확장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2위 업체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거의 다 평정을 했고요. 추가적인 매출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출을 노려야 되는 거겠죠. 이 회사도 당연히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수출을 통해서 매출 확대를 좀 더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를 차지했던 것은 바로 품질의 질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이 업체를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출을 통했을 때 당연히 해외의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출을 통한 멀티풀 확장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정도로 매우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의 안정적인 성장에 더불어 해외 매출 성장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한 주가 상승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기업입니다. 일장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주방 기기라고 해서 이게 뭐 그렇게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살짝 제가 기대감이 좀 낮았었는데 이게 주방 기기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건설주랑 좀 같이 간다 시장을 좀 넓게 보셔야지 이 종목의 성장성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들 자체가 원체 좋아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 한껏 높여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죠.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함께 짚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이어서 2장 역시나 힌트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지속적인 성장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성장을 뭐 한 번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성장이 확인돼야 저희도 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하니까 귀가 조금 트이는 느낌입니다. 자 사부님 지속적인 성장 이 부분도 공개해 주시죠. 네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한번 숫자로 확인하는 재무제표 시간을 한번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 부분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부분 한번 보면 제가 2019년 분명 건설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9년 매출 보면 분명히 2018년 대비로 충분한 성장을 가져왔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충분한 성장 가져간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1분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 27.2%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80%나 성장을 했습니다. 단기 순위 당연히 256%나 성장을 했는데요.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분명히 빛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산과 부채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 기업은 부채 부분이 상당히 적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본 대비로 부채가 상당히 적고요. 자산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금 흐름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한번 보면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레인지후드의 제품 질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보면 지속적인 투자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계속해서 투자를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마이너스가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은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으로는 현금을 계속 받고 있고요. 투자는 계속하고 있고 빚은 갚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 바로 우량 기업인데요.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 게 바로 현금이 거기다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계속해서 2019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투자도 이뤄내고 빚도, 부채도 갚아 나가고 있지만 현금까지 쌓여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재무 비율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네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재무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유보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같은 경우에도 1300%나 되고 있습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유보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도 쌓여만 가고 있다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MC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액 증가율이랑 영업이익 증가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조한 성장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2019년부터는 굉장히 꾸준한 그리고 가파른 성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때가 이 종목이 나빠서 그랬다기보다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반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건설업까지 호황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한 성장성을 가져갔고 올해는 더 가파른 성장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2019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8.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9.8%나 증가를 했고요. 8.5%와 99.8% 증가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매출액이 11.4% 다시 한번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7%나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가져간 건데요. 거기에 올해 1분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다시 27.2%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280%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매출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는 수치이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큰 수치를 보이는데요.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압도적인 시장 정유를 가져갔기 때문에 마진을 상당히 좋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졌고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비율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에 대한 총 이익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대비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한 자릿수였다가 두 자릿수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4% 작년 기준으로 6.4%였다가 올해 1분기에 12.3%로 급한 성장을 보였는데요. 매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ROE 같은 경우도 작년엔 7%였다가 올해 1분기 15.3%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를 해도 되는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 실적 시즌,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수치의 104부, 수치로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좀 커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점점 회사 곳간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저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차트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3장 역시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추세적 상승 구간 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 주식 비기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 상승 구간이라고 하는데, 사부님 차트 좀 분석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주봉부터 살펴볼 텐데요. 주봉상으로는 현재는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는 건 이 회사가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보자면 긴 기간 동안에 걸친 이 회사, 긴 기간 동안에 걸친 지금의 밸류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그에 관련된 실적이 기대치만큼 나오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한 하락으로 박스 하단이 살짝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엄청난 성장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분명히 주가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돌파의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앞서 말씀을 드렸던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회복으로 최근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유가 있는 상승, 그리고 이유가 있는 박스 돌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20주봉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인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구간을 한번 보자면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매수 자리가 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20주봉까지 현재 겹쳐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매우 좋은 지지 라인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박스권의 상단 위치까지 현재 기술적으로 겹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상으로도 현재 지지 라인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121선의 지지 라인에 걸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좁게 보자면 61선도 분명히 지지 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61선과 121선이 겹쳐있는 지금 라인에서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지지하는 구간이 형성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 라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추세 라인까지 겹쳐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봉상으로도 현재 지지 라인이 걸쳐있는 자리에 와있고 일봉상으로도 지지 라인에 걸쳐있는 자리에 와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이 자리에서 밀리더라도 크게 밀릴 여력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부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상승의 여력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박스 상단이 14,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세 상단까지 본다면 16,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겠죠.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16,000원까지 상승 가능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봉상으로 말씀드렸을 때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의 가격도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실적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분명히 큰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 1분기에 분명히 보여졌고요. 2분기에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매수 타이밍까지 왔고 재무적으로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큰 반등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반등 오기 전에 정확한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가셔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 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나는 이 종목 뭔지 알 것 같다라고 종목명들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 종목이 맞을까요? 그리고 종목명을 아는 것보다 정확한 매수 타점 잡는 게 중요하죠. 매수 타점 저희가 방송 종료 이후에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저희가 오늘의 주식 비기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주식 비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백사부와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의 시간입니다. 네,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란톡 힌트. 오늘 노란톡 힌트 나갔을 때부터 이미 시끌시끌했습니다. 노란톡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설명만으로 벌써 알겠네요라고 10시 51분에 남겨주셨어요. 정말 이건 힌트 나가자마자 아셨던 것 같은데요. 과연 제대로 알고 계신 걸까요? 자, 또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백사부 방송 시청 뭐 하셨던 분도 계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상황 잘 들었어요 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시장부터 또 수익까지 정말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나는 모르겠네 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자, 방송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모두 다 속 시원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지금 종목 상담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종목 상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닉네임이 가자인데, 자, KH바텍 2만 천 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KH바텍 지금 언제 팔아야 할까요? 라고 문의 남겨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매수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2만 천 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2만 천 원 라인에서 보자면 61선을 5위선과 11선, 21선이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난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보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목표가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선 2만 3천 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만 3천 원 이 부분만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더 가능한 종목은 KH바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추세를 한번 보자면 2만 3천 원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제가 2만 5천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2만 5천 원으로 일단 먼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를 제시를 좀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가 같은 경우 현재 61선을 단계 2평선들이 돌파를 하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1선 라인인 2만 천 원 매수가랑 똑같은 가격인데요. 만약 매수가 2만 천 원이 오게 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KH바텍 살펴봤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셔서 언제 팔아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 2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매수하셨던 가격인 2만 천 원 오게 되면 그때는 주저없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졸리네 님이 보내주셨어요. 네오위즈를 2만 6천 원에 15% 비중으로 들고 계시는데요. 목표가가 궁금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목표가 알려드리면서 이분의 잠을 깨워드리도록 하죠.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분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노란톡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고수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2만 6천 원이라고 하면 지금도 상당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21선을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1선 기준으로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하락을 좀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조금 더 누리셔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고점이 2만 9천 1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3만 원까지 목표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속적인 수익 계속 누리실 수 있는 종목이 네오위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손절가까지 제가 제시를 좀 해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들여봐야 될 것 같은데요. 21선인 2만 7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2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린대요. 사실 2만 6천 원의 매수가를 하셨기 때문에 2만 7천 원이 손절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그 자리도 익절이죠. 2만 7천 원이 깨지게 된다면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지금 네오위즈 문의를 주셨는데 네오위즈 3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만 7천 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또 추세가 변할 수 있어서 그 라인에서는 좀 물량 덜어내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이 나라사랑님이신데요. 플레이디 1만 1,500원에 20% 비중으로 들고 계세요. 플레이디가 지금 1만 800원 선에 움직이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시나 봐요.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상담 주신 분 중에 유일하게 손해를 보고 계신 분인데요. 일단 1만 1,500원이라고 하시면 7월에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4월에 매수를 하신 건지 판단은 좀 어렵지만 만약에 7월에 매수를 하셨다면 고가에서 잡은 가격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단가 정도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좀 가져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라인에서는 나쁘지 않은 기술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려는 추세가 있습니다. 저점도 계속해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계속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만 1,500원까지는 일단은 기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1,500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는 1만 2천 원 정도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1만 2천 원으로 목표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4월에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매물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만 2천 원에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가격이 내려오면 재매수 구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절가는 1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플레이디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끝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지금 매수를 하셨던 1만 1,500원이 조금 높았던 가격인 것 같아요. 1만 2천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좀 정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상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노란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치킴맛이라는 닉네임 쓰고 계신데요. 세경하이테크 2만 4천 원에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너무 오래 기다렸네요. 팔아야 할까요? 추매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 노란톡에서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저희가 빨리 상담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부님 도와주시죠. 2만 4천 원대 매수 가격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1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6개월 정도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에 현재 6월 달부터는 추세 상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받는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지만 충분히 수익 내고 매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긴 기간 동안 횡보하는 구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 2만 4천 원 라인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지표를 봤을 때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2만 4천 원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만 4천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2만 6천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2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 조금 기간은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만 1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2만 1천 원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있고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손절가까지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도 2만 1천 원이 깨지게 된다면 현재 지지하고 있는 라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손절가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기다리셔서 2만 6천 원에 꼭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 함께 살펴봤습니다. 종목 상담 된다고 하니까 바로 치킴만님이 내 종목이라고 노란톡방에 올려주셨는데 지금 많이 기다리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만 6천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만 1천 원은 손절가로 저희가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노란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찐이 님이 웅진 싱크빅 보내주셨습니다. 웅진 싱크빅 비중은 안 보내주셨는데 4천 2백 9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올라갈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웅진 싱크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이 수혜를 봤었던 종목인데 웅진 싱크빅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를 보시면 4월 달부터 거의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이 구간 안에서만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121선이 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121선이 닿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분명히 상승 쪽 방향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관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현재 박스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국가 부근인 4,750원을 제가 목표가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현재 121선 라인인 3,7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깨지게 된다면 121선마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추세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50원, 손절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금 기다리셔서 수익권에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웅진싱크빅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박스 상단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목표가 4,7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손절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3,750원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9086님이 보내주셨는데 에너토크 들고 계시네요. 에너토크 14,200원에 4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이것도 사부님께 비중 이야기 듣게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빠르게 해결해 주시죠. 일단 비중도 좀 높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비중 40%를 한 번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분할로 매수를 하셨을 텐데 분할로 매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준을 좀 잘 잡으셔서 매수할 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라인을 보면 데드크로스가 난 자리가 정확하게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121선 라인에서 분명히 반동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정배열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데드크로스가 난 그 자리가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인 자리에서는 최선은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14,200원 매수가로 일단 제시해드리고요. 그 가격이 오면 일단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철과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좀 짧게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121선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7,500원까지도 충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좀 높은 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순절간 일단 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만 원이 깨지게 된다면 조금 가슴은 아프시더라도 순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에너토크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에너토크 일단 매수가였던 14,200원 자리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좀 정리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만 원 자리가 깨지게 되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만 원 자리가 좀 온다 하면 그때 정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란톡에 있어 주셔야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사부님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방송이 끝났어도 노란톡은 꼭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벌써 아쉽게도 헤어질 시간인데요. 사부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저희가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들었다 보니까 요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비기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요? 한 줄이 좀 짧을 정도로 상당히 포인트가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제품의 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출과 이익 부분에서 상당한 안정성 있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또한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장이 상당히 급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건설 경기 같은 경우도 분명히 호황을 보이고 있고 내년까지도 호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이 종목인데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수출을 통한 멀티플 확장까지 이 회사가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한 줄로 요약해 주시지요라고 하는 게 사부님들께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이걸 어떻게 한 줄로 요약을 하지? 라는 그 고민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오늘의 주식 비기 저희가 방송 종료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주식 비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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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